우리 아기들 누누데 만들어졌더니 잘 누르고 있네요 꿈에서 안보이나? 제가 맥주를 마시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라이트 제일 싼거 잘 오니까 또 보람이 있네요 8마리인데요 2마리는 원간이고 6마리는 모란이 8마리부터 오는 것들이 형택들이 다 달라가지고 재밌어요 여기는 우리 애들 목상 물으로 뿌려줬더니 평택 미공기지 지역이라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닙니다. 오후에는 제가 수레를 하나 받을 예정이에요. 그것도 찍어서 올릴게요.